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마 9월 모의고사 보고 계실 건데 아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막 불안불안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의고사를 어차피 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 이런 분들은 공부 방향이 맞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해드릴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오늘 등급이 충분히 좋게 나오지 않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 특히나 나는 굉장히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수능까지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걱정된다 한 번만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주의 깊게 봐주냐 안 봐주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딱 여러분들이 화면 딱 내리고 영상 꺼버리는 거랑 끝까지 갔을 때 딱 5분만 투자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수능 시험에서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뭐 제가 홍보도 할 겸 나왔지만 그래도 진짜 도움될 만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수능까지 무조건 그러면 이번에 등급을 좀 올려야 돼. 그래도 내가 국어를 해서 성적을 올릴까 아니면 수학을 해서 올릴까 과탐을 해서 올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제일 만만한 건 영어하고 사탐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나 사탐해서 등급을 일단은 올려야 아니 내가 최저를 맞추든지 아니면 정시로 해가지고 등급을 그래도 어떻게든 뽑아낼 거 아니에요. 영어에서 등급이 빠져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한두 개 빠져버리고 수학에서 한두 개 올라간다. 아 그러면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결국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만한 애들부터 철저하게 다져줘야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모의고사를 망치신 분들이 있다면 나는 진지하게 여러분들 최근에 영단어 암기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내가 아니 저번에 6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성적 다 잘 나왔는데 유독 이번에 9월에만 망쳤다. 보통 이런 분들은요 독해력 자체에는 문제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어휘적인 면에서 펑크가 나가지고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휘적인 면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서울대 경영 정시 합격생 출신 경찰대 합격. 나는 비공식이긴 한데 한자리 등수 합격이거든요. 경찰대도 초합으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선생님 인스타그램에 경찰대랑 서울대 이렇게 정시 합격증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했었냐면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는 나는 항상 내가 외웠었던 단어장을 아무리 못해도 한 3천개에서 6천개 정도 어휘는 한번 복습믿기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2, 3일 전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단기간에 가능했었던 건 뭐냐. 이미 단어장을 10번에서 20번 가까이 반복믿기를 해놓은 단어장이었어.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거의 다 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거의 다 당연히 외워진 상태지. 다만 내가 마지막에 끌어올리고 싶었던 거는요. 반응속도예요. 어떤 특정 영어 단어를 보고 내가 0.5초만에 이미지화가 되는 친구가 있고 0.1초만에 이미지화가 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요. 어휘 하나하나당 미치는 속도 차이가 나중에 5분에서 10분 정도 이상 차이를 만들어버려요. 당연히 10분 차이가 나면 세 문제를 덮을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그럼 등급 하나가 바뀌어요. 독해력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단시간에 형성이 안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단시간에 망각이 안 되고 퇴화가 안 된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독해력은 그래요.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 내가 잘 봤는데 갑자기 9월 달에 모의고사가 잘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이건 감각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선생님 생각에는 어휘적인 감각이 둔화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수능까지 내가 시험 잘 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투자를 최소로 해서 제일 좋은 승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하나 독해력을 승부를 여러분들이 걸어볼 수 있는 독해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을만한 진짜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강의 예를 들면 선생님 뭐 제로백 시리즈에서 뭘 들어야 됩니까? 아 뭐 상담하세요. 내가 추천해드릴게요. 상황 딱 맞춰가지고. 근데 제 강의든 아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듣던 선생님들 풀커리 타던 거 그대로 이어서 가도 돼. 근데 어쨌든 강의를 맥스 두 개나 한 개 남은 기간에 강의를 채화하는 기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진짜 갈고 닦아서 최후에 선별 선별 선별해서 마지막까지 스크리닝 한 다음에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선별해가지고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 강의를 하나 더 탑재하면 주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빈순삭 같은 것들 전문적으로 다뤄주는 문제풀이 기술 관련된 강의면 좋겠는데 그런 강의 하나. 근데 강의로 꽉 채우면 안 돼요. 왜냐? 실전 시험장에서는 내가 직접 풀어봐야 돼요. 내가 직접 풀고 답을 뽑는 그런 연습이나 감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치기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분명히 마지막 점수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회 이상 여러분들께서 내가 영어에 이 정도 시간 할애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줘야 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직접 문풀. 나는 양치기를 원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험 직전에는 해야 돼. 그리고 복습도요.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만 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신 틀린 문제는 올 정도 계속 꼼꼼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풀었는데 틀린 문제. 아예 손도 못 뗀 문제는 그냥 한 번 풀어보는 정도로 마무리하셔도 되는데 풀었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틀린 문제는 완전히 올 정도 해서 내 사고 과정이 뭐가 잘못됐는지 마지막에 여러분도 전부 다 교정하고 가셔야 돼요. 단기간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때 듣기 절대 빼먹지 마세요. 듣기를 꾸준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별도로 듣기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듣기를 아예 안 하는 모의고사만 풀고 가시다 보면 나는 뭐 거의 다 맞는데 수능 시험장에서 하나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타격이 크지.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이거 훈련할 때는 귀찮아도 듣기 꼭 하라는 주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얘네들을 완벽하게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강제로 등급을 하나 끌어올릴 수 있는 제일 안전하고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공법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 어휘 강화예요. 두 달 사이에 무조건 효과 볼 수 있어요. 두 달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생자 모르는 어휘 기준으로 최소 천 개. 그리고 아는 단어 포함해서 아리송했던 거 천 개 포함해서 한 천 개에서 한 이천 개 정도. 더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어휘를요. 여러분들이 자투리 시간 최대한 활용해서 버리는 시간들 있잖아요. 우리가 국어 독서 풀기에는 끊기거나 학교에서 수학 문제 4점짜리 풀라고 하면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못 풀겠을 때 귀에 이어폰 꽂아놓고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영어 단어 외우세요. 물론 노래 안 들으면서 외우면 더 좋습니다. 집중력은. 근데 이제 주의가 너무 시끄럽고 산만할 때. 그러면서 버리는 시간, 자투리 시간에 영어 단어를 한 천 개에서 이천 개 정도만 단기에 추가를 해주시면 어찌 되었건 간에 그만큼 올라가요. 이 천 단어를 내가 더 외웠습니다. 선생님. 몇 문제 정도 더 맞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나 다니고 있는 학원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세요. 아무리 못해도 두세 문제 이상은 더 맞겠지? 라고 하실 거예요. 두세 문제만 보통 등급이 하나 갈리거든. 그래서 나는 독해력 자체가 단기간에 우리가 크게 폭증시킬 수 없다라고 하면 항상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 진짜 최고로 중요한 이 마지막 전략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어휘 폭증이라고 생각해요. 어휘를 폭증시켜야 돼요. 내가 확 알았던 단어도 다 다시 한번 다지고 몰랐던 어휘 최대한도 긁어모아서 마지막에 한 여러분들이 가능한 최대한 한도 내에서 어휘를 공부를 많이 해주면 이게 내 생각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주요하고 무조건 꽂히는 전략은 단어예요. 선생님. 제가 단어가 막히지는 않아요. 나는 뭐 단어가 막혀서 내가 모의고사 390점 때 늘상 나올 때 단어가 막혀서 수능시험 직전 날도 단어장을 받겠습니까? 반응속도. 내가 며칠 전에 복습한 거랑 6개월 전에 외웠던 거랑은 다르다니까. 속도 자체가 느리다니까. 흐릿하면요. 독해 잘 안 돼요. 머릿속에서 희미해진 상태가 돼서 그것들을 선명하게 끄집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니까. 내가 생각할 때 마지막 두 달 파이널 공부 최고의 전략은요. 단어를 여러분들 최대한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단어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지금 파이널 엔제랑 모의고사 만들 때 저는 거꾸로 갔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선생님은 토르 2000이라는 단어 특강을 이 강의 찍는 오늘 저녁에 오픈을 해놨습니다. 전체 40강 완강에 지금 34강 5강 촬영 중이라 다음 주까지 완강이 되는데 이거 교재 파일도 PDF 파일 여러분들 부담 없이 접근해 보실 수 있게 강의 목록 옆에서 클릭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 이 화면 파일 그대로 파일을 아예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선생님이 진심으로 수능 직전까지 도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바로 시작해도 돼. 이 영상 보고 마음에 들면. 근데 이제 우리 강의 어떤 시스템이냐. 수능 필수 단어를요. 챕터 하나당 50개 정도씩을 정해놓고 그 단어로 줄거리가 있는 글을 만들었어요. 즉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문이 1번 단어부터 11번 단어까지의 공통 예문이에요. 줄거리가 있는 글을 쭉 독해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어휘를 맥락에 맞춰서 외워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인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시도를 못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수능 필수 단어 50개를 랜덤하게 정해놓고 그걸로 여러분 장문을 한번 해보세요. 줄거리가 있게끔. 완결성이 있게끔. 시작부터 끝까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연구하고 고생해서 어느 정도에 납득할 만한 줄거리가 있는 글로 50단어. 근데 밑줄 안 쳐져 있는 단어까지 하면 외울만한 단어가 7,80개 정도 돼요. 챕터 하나당. 그런데 웃긴 게 이게 A4용지가 이렇게 한쪽 있으면요. 챕터 하나당 분량이 절반. 10포인트로 절반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41에서 42번 정도 되는 영어 지문 길이 아시죠? 그 정도 지문 독해 길이에 50에서 70단어 이상이 들어간다고. 근데 이게 전체 40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단어가 2,000개에서 3,000개 이 단어장으로. 기초 단어부터 수능 1등급 뭐이까지. 총망락.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지문을 독해하는 데 시간이 보통 얼마 걸려요? 맥스. 처음 독해할 때가 보통 5분이에요. 그리고 내용 줄거리 다 알고 그 다음에 복습하면서는 어떻게 될까? 3분. 근데 마지막에는 빨리빨리 읽으면 1분. 진짜 쭉쭉쭉쭉 읽을 수 있게 되면. 근데 맥스 5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지문들을 하루에 2개 정도 공부하는데 시간 얼마? 10분.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40챕터니까 20일이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바퀴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정도 지문 길이 하루에 4개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라고 하면 20일이 아니라 10일. 열흘 정도 잡고 단기 벼락치기로 한 바퀴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줄거리 다 아는 상태로 단어점 외워진 상태로 그 다음에 복습할 때는 5일, 3일, 2일, 1일 하루 만에 40채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한 2, 3시간 풀로 돌리면 돌아가요. 그래서 이 구성 방식은 어떤 장점이 있냐? 수능 시험 보기 직전날 처음부터 끝까지 3, 4천 단어를 2, 3시간 만에 다 털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저께 봤던 단어가 오늘 기억이 안 나겠어? 나지! 그래서 이 방법이요. 여러분들께서 단기 벼락치기를 할 수 있게끔 지문으로,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강의예요. OT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달 말쯤에 교재가 나오는데 교재는 철저하게 복습과 테스트에 맞췄어요. 이런 자세한 설명이 있는 PPT 말고 본 교재에는 완전 깨끗한 영어 글만 있는 그런 부분도 제공을 해드려요. 영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독해 훈련하면서 영어 글에서 어떤 뜻을 떠올려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반 단어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단어 뜻, 단어 뜻이 외워져 있는데 지문 안에서 보면 그게 안 떠올라. 이거를 메꿔주고 싶어서 영어 문장으로 돼 있는 이런 훈련 방법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줄글도 추고 한글뜨 테스트, 스펠링 테스트 다양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메테리얼을 잔뜩 채워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복습용 교재예요. 테스트용 교재. 그리고 OT에서 보면 OT랑 학습법 강의 같은 것들도 다 넣어서 이 단어장 수능 시험 보실 때까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양과 어느 정도 진행을 목표로 하시면 될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지문 내용도 되게 쉽게 만들었어. 독해는 쉬워요. 여러분들께서 분사구문 정도만 해석하실 수 있으면 관계대명사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기초 수준부터 심화 수준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왜? 얘는 어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가 문장을 쉽게 갖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 들어와서 수능 영어 쪽에 선생님 들어와서 토르 이천이라는 강의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 주는 거지만 당연히 홍보 들어갔죠. 근데 홍보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 단기간에 수능 볼 때까지 2천 단어에서 3천 단어를 완벽하게 다 100% 때려받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지금까지는 없었어. 근데 이제 있어. 그러면 이거 한번 트라이 해보는데 여러분들 메가패스 있으면 돈도 안 들어. 한번 해볼만 해. 강의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복습 교재는 그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거든. 그러면요. 일단 당장 시작해보세요. PDF 파이 다운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예. 바로 달라질 거예요. 하루에 4지문씩 하면 열흘 만에 한 바퀴 돈다니까. 근데 그게 가능해. 41번, 42번 사이즈 영어 지문 하루에 4개를 못 보겠어요? 내가 확실히 목적을씩 갖고 영어 독해 연습한다고 하면 2개씩 하면 21 4개씩 하면 열흘 예. 딱 2주 한 날 잡고 한번 해봐요. 단기간에 느낌 확 달라집니다. 음. 한번 해봐. 그래서 이 강의 이름이 토르 2000인 이유는 이게 영어 단어 수능 영어 단어 벼락치기 특강이기 때문에 내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적 존재 중에서 벼락치기를 제일 잘하는 벼락치기의 신이 누가 있습니까? 마블 영화에 나오는 토르 그래서 최하 2천 단어 이상을 벼락치기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 갈 때 무조건 탑재시켜 드리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강의 이름을 토르 2000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합류해서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신화적인, 전 우주적인 그런 강의가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뚜둥! 그래서 한번 같이 합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시스템적으로 완벽해. 여러분들이 굳이 안 들어줘도 여러분들 친구들 막 다 앞으로 들을 건데 여러분들도 불안하시면 꼭 합류해서 같이 수능 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얼리 어댑터가 한번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자 이제 내일 해설강의 찍을 거고요. 여러분들 해설강의 영상에서도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험 잘 보고 오셨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